첫 포인트 박찬혁 박찬혁 물러나 봤지만 이제 박찬혁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자 두 번의 백핸드 플릭 공격 오준성이 박찬혁의 공격이 벗어납니다 박찬혁 선수는 조금 더 계속 준비를 해야 되고요 오준성이 서비스 쭉 밀어봤지만 나갔습니다 맞받아치는 거에는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본인이 스스로 공격하는 거는 조금 약간 약한 선수입니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벗어납니다 오준성 득점합니다 찬스 볼이 왔을 때는 과감한 백드라이브 탑스피이 좋았습니다 박찬혁 매트 맞고 나가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맞추지 못했군요 박찬혁 득점 오준성입니다 박찬혁 박찬혁 선수가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나갈지 박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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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갑게 박찬혁 박찬혁 속 robotic 박찬혁 팀 uwu shouldnsing 예 세븐 예 아 아 랠리 이어집니다 박찬혁 걸렸습니다 오준성의 득점 두고 있습니다 9대9의 동점상황 오준성 오준성 선수가 예 탑스피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준성의 게임 포인트 또 한번 몰아버치면서 연속 득점 11대9 준비하는 박찬혁 아우 저 예 아우 저 예 아우 저 예 3구 공격 벗어나면서 서비스입니다 나갔군요 네 박찬혁 선수의 예 다시 박찬혁 2차 예 명합니다 예 서비스 오준성 아우 지금도 한점을 더 따내고 있는 오준성입니다 반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우 지금도 공격력 따라 붙으려는 박찬혁 박찬혁 예 지금 다시 한번 준비하는 박찬혁 오 몸쪽으로 오는 또 대처가 되지 않 지금까지는 통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준성의 득점 먼저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득점을 따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준성 자 나이에 맞지 않는 왕급조절을 보여주고 있는 오준성인데요 박찬혁 벗어납니다 10대 박찬혁 서비스 오준성 공격 네트 맞고 나가면서 박찬혁 дел 아 진짜 슈 세롱 조금 그분 모든 한글자막 by 한효정